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의 백승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사용을 해서 충분히 저희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지 216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금융사업으로 내용이 확 바뀌는 바람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전부 파악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내용을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추후에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들으셨는데요.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되고 기업이 스케일업을 하고 더 중견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데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만들고 계시는 IP를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도 자부담 비용을 늘리면서 IP 확보에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금융지원사업은 직접 저희가 투용자를 하는 재원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 있는 이미 민간이나 관에 있는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모든 자금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연결시켜 드리는 일로 주로 투용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추천이 되시는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서 금융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대 조건으로 돈을 유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증 비율을 상향을 받는다던가요 아니면 심사를 간소화한다던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우대 조건이 여러가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평가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가치평가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컨텐츠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즉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발간해내는 것처럼 우리 컨텐츠의 우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융자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우리 컨텐츠 기업의 우수성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유치 지원과 융자유치 지원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금융 제도는 컨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투자유치 지원, 융자유치 지원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축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투자유치 지원은 그 컨텐츠 가치평가를 통해서 컨텐츠 가치평가 연계펀드가 저희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가치평가 연계펀드에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피칭 플랫폼인 케인학과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직접 투자자에게 자신의 컨텐츠를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데모데이 행사로 구분이 됩니다. 융자유치 지원은 컨텐츠 특화보증 및 문화산업 완성보증 그리고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컨텐츠 2차 보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상세 설명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이 표와 같이 간단히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컨텐츠 가치평가와 케인학 이 두 가지 영역이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단부가 융자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컨텐츠 가치평가 보고서 방금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같은 그런 우리 컨텐츠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융자는 제작 단계별로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문화 컨텐츠 기업 보증과 기업의 IP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IP 보증 그리고 요즘 한참 제작이 확대되고 있죠. 신기술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K컨텐츠 혁신성장 보증 그리고 유통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완성 보증 그리고 방송 분야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각 상품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오늘 행사 모두에 원장님과 저희 부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22년과 좀 달라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컨텐츠 금융사업 외에도 제작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도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부터는 컨진원 지원사업 선정 기업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컨텐츠 금융평가를 진행해서 제작지원금과 보증부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작지원금의 금융권 융자자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제작비 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컨텐츠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금 유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요. 자금 애로사항이 해소가 되면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그 양질의 컨텐츠가 제작이 되면 그것이 곧 기업 성장과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국내 컨텐츠 산업 전체가 스케일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오전에 1시부터 계속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 지원사업하고 저희 금융사업이 이원화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금융사업은 금융사업대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곤 해서 그 단계를 원스톱 단계로 스무집에 연결을 시키는 게 저희가 희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추가로 용자유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에 필요한 약간의 한두 장 정도의 추가 서류만을 보완한 뒤에 금융재원 유치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서류 작성과 접수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피로도를 덜어주고요. 그리고 접수와 평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최종 결과 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부터 하시게 될 지원사업 선정 협약을 하신 뒤에 보증 희망 기업이 있으실 경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 심사가 저희 협력기관인 보증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유치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순서 중에서 컨텐츠 금융지원단에 넘어오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즉 지원사업을 당선이 되신 뒤에 협약을 맺으실 때 추가로 금융지원을 희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트가 저희 금융단에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단에 넘어오면 우선 컨텐츠 기업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 여러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정을 해서 매칭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드시진 않았지만 페이퍼상의 기획개발 단계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기획보증 상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작은 착수했지만 아직 제작이 완성되진 않았다. 그러면 제작 보증 상품을 저희가 추천을 드릴 거고 완성 후에 지금 유통하거나 마케팅 단계에 있다. 그러시면 저희는 사업화 보증을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즉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컨텐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상품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유치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텐데요. 먼저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가치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 가치평가는 컨텐츠가 완성이 되고 흥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업화 가능성 평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 발행을 하고 그 보고서를 금융권에 공유를 하면서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컨텐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가치평가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애널리스트 보고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다른 점은 등급하고 경제성하고 두 가지 패턴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등급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학점을 받았듯이 ABCD 학점을 받았듯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평가고요. 주로 이제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컨텐츠가 얼마만에 매출액을 올릴 것인지 추정 매출액을 저희가 예측을 해내는 건데 최소값하고 최대값으로 제시를 하는 경제성 평가로 나뉘어져서 컨텐츠 가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투자사에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컨텐츠 가치평가에서 투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컨텐츠 가치평가 연계펀드에 우선 추천을 합니다. 문화산업을 투자하는 그리고 주요 투자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투자자 네트워킹 그룹도 있는데요. 한 26개 사 정도가 됩니다. 문화산업을 투자하는 VC들이 한 30개 남짓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26개 사가 저희가 네트워킹 그룹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킹 그룹에 저희 보고서를 같이 공유를 해서 투자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가치평가 연계펀드는 별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가치평가 전문펀드입니다. 이 가치평가 펀드에서 투자를 하려면 가치평가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투자 검토를 할 때 가치평가 연계펀드에 우선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인 국내 컨텐츠 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해당 장르는 게임부터 방송, 영화 등 10개 장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평가 기간은 프로젝트당 한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한 6주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지금 가치평가 보고서의 양을 좀 줄인다거나 핵심 내용만 간추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기간을 지금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단축이 되면 별도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흥원 가치평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컨진원 홈페이지와 저희 가치평가 센터의 별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컨텐츠 기업 맞춤형 통합 IR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전반부에 저희 제작지원 사업 설명을 들으실 때 IR이라든지 데모데이, 그런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컨텐츠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본인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실 수 있는 케인학이라고 하는 데모데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데모데이 행사는 단순히 데모데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금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컨설턴트가 붙어서 어떤 역량을 키워줬을 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사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데모데이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원내에 많이 이제 그런 행사들이 각 사업팀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주관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좀 프로그램 별로 연계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연계를 강화해서 효과성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기업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학은 4월부터 방금 말씀드린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 모입 피칭과 같은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최종 데모데이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저희가 투자유치 상담회라고 해서 각 지역에 직접 찾아뵙고 그 기업과 투자자의 1대1 멘토링을 기본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케인학의 가장 주요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하고 멘토링 컨설팅, IR 고도화 그 일련의 과정을 데모데이가 개최되기 전에 다 거쳐서 데모데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도입이 된 건데 우리 컨텐츠 기업하고 투자자들을 매칭을 시켜서 4월부터 같이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케인학 파트너스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협약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파트너스 계약을 맺어서 데모데이에만 그 투자자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IR 고도화 작업을 할 때 그 투자사와 기업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일련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데모데이를 하게 되면 10분 내외에 피칭을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투자자가 봤을 때 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의 어떤 상호 이해도를 높여서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융자 유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유치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영상 융자 지원 외에 잠시요. 이게 안 넘어갔네요. 방송영상 융자 지원 외에 지원 대상과 장르, 사업 구조, 그리고 접수 방법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 상품에 대해서 먼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접수 방법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유치 지원 상품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과 콘텐츠 IP 보증, 그리고 K-콘텐츠 혁신성장 보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은 콘텐츠의 제작 단계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면 처음에 한 번에 다 완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완성을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과정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 개발 단계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획 보증과 제작을 착수한 뒤에 완료 전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작 보증 상품 그리고 제작이 완성된 뒤에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업화 보증 상품으로 나뉩니다. 기획 보증 상품은 최대 3억 원 그리고 제작 보증 상품은 최대 5억 원 사업화 보증 상품은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체 보증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보증 상품을 통해서 3억 원을 사용을 하셨다고 한다면 총 10억 원에서 3억 원을 제외한 7억 원 내에서 제작 보증 상품과 사업화 보증 상품을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IP 보증 상품입니다. 국내 컨텐츠 기업과 국내 컨텐츠 기업의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IP를 활용해서 문구를 만든다 와 같이 어떤 IP를 활용할 라이선싱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2종 기업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 한도는 10억 원 내외입니다. 다음은 K-컨텐츠 혁신성장 보증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컨텐츠라든지 비대면 컨텐츠 그리고 신기술 융합형 컨텐츠 이러한 컨텐츠들이 제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요즘에는 OTT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OTT 플랫폼에 유통하고자 하는 컨텐츠 등이 대상이 됩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융자 지원 상품의 마지막은요. 문화산업 완성 보증 상품입니다. 방송사나 게임사와 같이 컨텐츠 유통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의 프로젝트 제작 완성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유통계약서를 통해서 완화된 심사 조건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15억 원 내외의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영화나 방송 장르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영화방송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융자 유치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타기관들과 협력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금과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컨텐츠의 우수성을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증기관에 추천을 하고 보증기관이 보증심사를 거쳐서 보증 여부를 결정한 뒤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컨텐츠진흥원이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 점수 이상이 돼야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평가 추천 대상이 되신다. 그래서 추천을 받으신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협력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증기관의 일반 보증 상품에 비해서 우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자유치 지원 상품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하고 추천하는 과정을 한 달 안에 끝내기 위해서 저희가 세팅한 구조이고요. 그래서 1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월 중순에 평가를 해서 말일에 보증기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의 상품인데요. 방송영상진흥제원 융자지원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진흥제원은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와 케이블TV 채널 사용사업자 우리가 PP라고 부르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는 아까 우리 방송본부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로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자금과 시설구축자금 그리고 경영지원자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특약을 통해서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작지원자금과 시설구축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15억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지원자금은 기업별로 연간 5억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자율은 2.2%를 기준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좀 많이 고금리가 됐죠. 그래서 2.2%면 매우 좋은 금리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2%를 기준금리로 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셨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등과 같은 재해를 입으셨다거나 그리고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거나 이런 대상들이 해당되실 경우에는 그 2.2%의 기준금리에서 더 차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저로는 1.8%까지 저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은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2회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기간이 없이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지원자금은 저희가 별도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 상시신청하시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은 마찬가지로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림마당 안에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지원 상품에 대해서 설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명들을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기업이 금융 상품을 이용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입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납입자본금이 적으면 기업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적은 금액으로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낮으면 부채비율 관리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금융권을 상대할 때 좀 많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수금 관련 내용입니다. 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 대표이사님들의 자금을 많이 쓰시죠. 대표이사님들의 아파트를 잡는다던가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자금을 회사로 땡겨오면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입금하는 돈을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수금은 일시적으로는 채무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는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은 되도록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대표이사님의 가수금은 더욱이나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과 제작사의 장르 및 제작 경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융권은 일단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제작사가 동정업계에서 얼마나 영향 있게 얼마나 많은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지고 왔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중요시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다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우리가 지금 자체제원만으로는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기업을 더 규모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권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금융권을 상대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금융권을 상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점이라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년에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콘텐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저희도 열심히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